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느 남매가 아버지를 위해 쌓은 석탑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아, 남매의 석탑.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두 남매가 살았습니다. 남매는 싸우지도 않고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지냈지요. 아주 우회가 깊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운 남매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아버지의 병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때 남매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을 남매는 매일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럴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실까? 그럴 거야. 우리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동생은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누나, 우리 석탑을 지어 올릴까? 기도를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석탑이라는 건 부처님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부처님처럼 저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얻어 고뇌와 번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등등. 그런 다짐이 석탑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석탑의 주변을 돌며 자신의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도 한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집안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니 농사도 지어야 하고 가축도 돌보아야 하고 아주 바빠지는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석탑을 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 석탑을 지을 수 있을까? 누나,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로 했습니다. 석탑을 지어 부처님이 아버지의 병원을 낳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남매가 나누는 얘기를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효성이 너무 갸륵해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일을 남매는 해왔습니다. 남매의 어린 나이에 비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병들어 있는 아버지를 저렇게 생각하다니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의 지극한 마음이란 비록 남편은 병들어 있고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겐 이런 자식이 있구나. 그래, 힘을 내야지.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자신마저 병이 들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매 중 남동생인 오성의 몸도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오성이가 어떻게 석탑을 쌓을 수 있을까? 그 허약한 몸으로는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떻게 하지? 그만두라고 말려야 하는 건가? 어머니는 오성의 건강이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누나의 몸은 아주 건강한 편이고 그리 적은 나이도 아니어서 큰 걱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얘기했지요. 너희들의 갸륵한 마음은 잘 알고 있다. 부처님도 너희들의 효성을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 석탑을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게 어떠니? 하지만 오성은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석탑을 지어 아버지의 병원만 낳는다면 제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건강까지도 부처님은 돌보아 주실 거예요. 오성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죽장리에서, 동생은 낙산리에서 그렇게 떨어져 석탑을 짓는 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부처님께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남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죽장리로, 동생은 낙산리로 가서 자신들의 석탑을 쌓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남매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지요. 나이도 어리고 건강도 좋지 못한 아들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석탑이 절반 정도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남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지요. 하지만 집안에 있는 음식으로는 두 사람의 간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진 않았습니다. 간신히 한 사람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어머니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음식으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 누구를 가져다 주어야 하지? 어머니의 고민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인 오성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지요. 누나에게는 그런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도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동생 혼자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 몰래 동생에게 가져갔지요. 어머니, 저 혼자만 먹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누나에게는 이미 음식을 가져다 주었단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성은 어머니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음식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나였어요. 누나는 동생의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동생이 석탑을 짓고 있는 낙산리에 한 번 와본 거지요. 어떻게 석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도 궁금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빼놓고 어머니와 동생이 만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자 누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서운했고 어머니가 야속했지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점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까지 어머니와 동생이 먹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저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잖아. 허약한 동생이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테니 그것도 좋은 일이지. 누나는 그 길로 자신의 석탑이 있는 죽장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석탑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지요. 얼마 후 남매의 석탑은 완성됐습니다. 왜 하나는 3층 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석탑인지 알겠지요? 누나는 자신이 쌓던 석탑을 2층 더 올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높은 석탑을 짓는가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아시지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에 대한 효성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게 석탑을 짓게 한 것이랍니다. 물론 아버지의 병화는 두 석탑이 완성되는 날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월명 이야기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째 되는 760년 4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괴이하게도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떠오른 해는 열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해가 두 개나 뜨는 징조를 왕은 이상히 여겨 일관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를 알아보는 사람을 일관이라고 불렀대요. 왕은 일관에게 물었지요. 이것은 필시 재앙입니다. 하늘의 재앙을 막아줄 스님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스님이 있으면 당장 불러들여 그 스님에게 꽃을 뿌리게 하고 불공을 올리시면 될 듯 하옵니다. 일관의 말을 들은 왕은 즉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깨끗한 단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이 재앙을 막아줄 스님을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지요. 마침 그때 한 스님이 누각 남쪽 밭뚝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황급히 명을 내렸지요. 저기 가는 스님을 모셔오너라. 신하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스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달 월자에 팔글 명자를 써서 월명이라 부릅니다. 그대도 십여일 전부터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왕은 월명에게 일관이 일러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지요. 그대는 나와 인연이 닿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대는 어서 재문을 짓고 불공을 올리도록 하라. 소승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여 재를 올릴 처지가 못됩니다. 재문을 짓는 일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소승은 다만 향가를 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월명은 왕에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향가는 신라 중협에서 고려 초까지 민간에 널리 퍼졌던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를 말합니다. 향가를 지을 수 있다는 월명의 말에 임금은 향가라도 지어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향가라도 좋다. 향가를 지어 꽃을 뿌리고 재를 올리도록 해라. 월명은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향가를 한 수 지었지요. 그리고 꽃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재를 지낼 때 꽃을 뿌리는 이유는 그 꽃에 부처님이 와서 안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은 꽃의 향내와 아름다운 빛깔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월명은 꽃을 뿌리며 자기가 지은 도솔가를 읊었습니다. 이 도솔가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대골에서 산화가를 불러 푸른 구름에 한송이 꽃을 보내노라. 은근하고 곧은 마음이 식히는 것이니 멀리 도솔천에 미륵 보살을 맞이하라. 월명의 노래가 끝나자 신기하게도 하늘에는 하나의 해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월명의 재주를 가상에 여겨 일등품에 차 한 통과 수정으로 만든 염주 108개를 주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얼굴이 예쁘고 깨끗한 동자 하나가 나타나 차와 염주를 받아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신하에게 그 동자의 뒤를 밟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동자는 안뜰의 탑 속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 부처님 앞에 놓여져 있었고 말입니다. 월명은 자기가 받은 차와 염주를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신 미륵 부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궁궐에서는 물론 백성들도 월명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답니다. 왕은 더욱 그를 공경하여 다시 명주 백피를 주었습니다. 월명은 이 일이 있기 오래 전에도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 재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향가를 한수 지어 읊었지요. 이때 월명은 누이 동생이 극락에 가는 노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종이 돈을 재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노자는 죽은 후의 세계도 현실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며 그 종이 돈을 서쪽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월명의 노래에 하늘도 감동을 한 것이지요. 월명이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누이의 명복을 빌며 극락 세계에게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향가는 매우 애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월명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기에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요? 월명은 이렇게 향가도 잘 지었지만 피리도 아주 잘 잘 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사천왕사 대문 앞길을 거늘며 월명이 피리를 불며 지나가니 달이 그 소리에 취해 멈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길은 월명리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자기 꾀에 넘어간 토끼 꾀가 아주 많은 토끼 한 마리가 하루는 밭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옥수수 다섯 개를 훔쳤습니다. 토끼는 훔쳐온 옥수수를 먹으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옥수수로 꽤 쏠쏠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근처에 사는 수탁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 내가 듣기로는 옥수수를 참 좋아한다지 그럼 좋아하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실은 내가 아주 좋은 옥수수 다섯 개를 구했거든 정말 싸게 줄 테니까 옥수수를 사지 않겠나 그래 좋아 내가 사지 그럼 내일 점심때 우리 집에 가지러 오게 수탁은 토끼의 말에 기뻐하며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수탁의 집을 나온 다음 여우를 찾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옥수수를 팔기로 하고 약속 시간을 오후 한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늑대를 찾아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옥수수를 팔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냥꾼을 찾아가 옥수수를 팔기로 하고 약속 시간을 3시로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가 되자 수탁이 약속대로 토끼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말한 옥수수 때문에 왔네. 어서 오게 마침 점심때니 같이 식사나 하세. 아무것도 모르는 수탁은 토끼와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시간은 한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지요. 아 이런 깜빡했는데 조금 있다가 여우가 올 시간이야. 수탁은 여우가 온다는 말에 화댈짝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 난로에 숨어있으면 안전하니까. 토끼가 말하자 수탁은 고마워하며 일단 난로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오자 토끼는 수탁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 늑대가 올 시간이 되자 여우 역시 난로에 숨게 했습니다. 그 다음 옥수수를 사러 온 늑대에게도 시간을 끌다가 사냥꾼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해 난로에 숨게 했습니다. 토끼는 늑대를 난로에 숨기고 생각했습니다. 저 셋을 사냥꾼에게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토끼는 마냥 즐거워 콧노래를 부르며 사냥꾼을 맞이 했습니다. 저 난로 안에 닭과 여우와 늑대가 있답니다. 그래 그거 잘 됐군. 토끼는 사냥꾼이 메고 온 자루를 보며 당연히 그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토끼의 생각과는 달리 커다랗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총을 꺼내 토끼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토끼는 기겁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왜 저한테 총을 들이대세요? 토끼가 항의를 하자 사냥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셋은 니가 다 잡아뒀으니 나는 너만 잡으면 넷을 잡아 돌아갈 수 있지 않겠니? 사냥꾼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난로 안에 숨어있던 세 마리의 동물과 함께 토끼도 한 자루에 넣어 유유히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서동요 백제 무왕의 이름은 서동입니다. 서동은 어렸을 때 서울 남쪽 연못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서동은 어머니가 그 모세 용과 정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서동의 아버지가 용이라니 서동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일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서동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답니다. 그 도량 또한 넓어서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서동과 그의 어머니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서동은 매일 아침 마을 뒷산에 올라 말을 캐었는데 많은 약초로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서라벌에 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에 나가 말을 팔아 겨우 먹을 것을 마련했지요. 그런 서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마음 씀씀이가 넓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를 칭찬했답니다. 그때 백제의 옆나라 신라 진평황의 셋째 딸 선화공주는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 소문은 멀리 백제까지 퍼졌습니다. 신라와 백제 모든 이들은 공주를 보고 싶어 안달을 했지요. 공주의 인기는 하늘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이 소문을 들은 더벅머리 총각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고픈 마음에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깎고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미인을 쟁취하는 용감한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배낭에는 말을 가득 담고 길을 가면서 서동은 어떻게 하면 그 예쁘다는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을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서동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어요.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길에 걷다 지친 서동은 등뿌리 비추는 조그만 초가집에 도착했어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 하룻밤 지내고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동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어요. 잘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록 하자. 산행에 지친 서동은 금방 깊은 잠에 빠졌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서동은 말을 하나름 캐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 앞에서 서동을 향해 달려오는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엇에 쫓기는 듯 뒤를 돌아보며 급히 달리고 있었고 아이 뒤편에서는 슈릭 슈리릭 하는 낙엽 새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에서 오래 지낸 서동은 그것이 뱀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지요. 저 아이가 뱀에 쫓기는 구나 어서 도와야 겠어. 서동이 가까이 가니 아이는 이미 다리를 물린 상태로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내 등 뒤로 숨어라. 아이를 등 뒤에 둔 서동은 주위에 돌을 던져 뱀을 멀리 내쫓 았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니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것을 보아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많은 약초로 쓰이니 이 아이에게 쓰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쓴다면 나는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없을 텐데. 서동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아파하는 아이를 보니 차마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동은 마의 잎을 아이의 상처에 붙이고 뿌리는 돌로 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마가 효엄이 있어서 아이는 점차 정신을 차려갔지만 서동은 가지고 있던 말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놀란 서동이 아이를 살피니 아이의 상처는 모두 사라지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수염이 하얀 신령의 모습으로 바뀌고 신령은 말했어요. 나는 오천년간 이 산을 지켜온 신령이다. 너의 효성과 착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너를 시험하고자 했다. 오늘 너를 보니 그 착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일 서라벌에 들어가거든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서동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령이 불러준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날 서동은 말을 가지고 서라벌 장터로 갔습니다. 서라벌로 들어가 먼저 아이들과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졌지요.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자 그 다음은 계획대로 동요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자 얘들아 말을 먹으면서 내 노래를 들어보렴. 아이들은 서동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 두고 마뚱 노련님은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 까르르 아이들이 노래의 내용을 재미있어 하자. 얘들아 우리 이 노래 함께 불러보자.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 랍니다. 서동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라벌의 모든 아이들이 부르게 되었고 신라 왕궁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내의 모든 아이들이 선화 공주에 대한 좋지 않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라벌의 백성은 물론 온 신라의 백성들이 선화 공주의 행시를 욕할 것이고 왕실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궁궐의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맞건 틀리건 왕실을 위해서 공주를 내쫓아야 합니다. 신라의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못 이기고 선화 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쫓고 시골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애처롭게 생각한 공주의 어머니인 왕우께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정말로 미안하구나. 선화야 어디를 가든지 몸 건강해야 한다. 차마 너를 그냥 보낼 수 없구나. 이것은 비상시에 쓰거라. 떠나는 공주에게 순금 한 덩이를 준비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선화 공주가 울며 궁궐을 나서자 서동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가시는 길이 위험합니다. 제가 옆에서 모시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주는 외로운 처지라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선화 공주는 그가 바로 서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의 마음에 고마워하며 함께 길을 떠났지요. 동행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둘은 백제로 행했고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선화 공주는 서동에게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믿음직스러운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둘이 혼인을 하기로 한 후에야 서동은 노래의 주인공이 자신이며 노래를 퍼뜨린 것도 자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군요. 궁궐을 떠나게 되었지만 대신에 서방님 같은 듬직한 분을 만나게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떠나는 길에 어머니께서 주신 황금이 있으니 이것이면 백년은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화 공주는 서동에게 궁궐에서 가지고 나온 황금 덩어리를 내밀었어요. 공주의 말을 들은 서동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황금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곳에는 이런 것이 흙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서방님이 지금 황금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들을 신라의 아버지에게로 보낸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서동은 선화의 말에 동의했고 수많은 금덩이들을 캐어 신라의 왕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동은 그것을 옮길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의 익산 미륵사인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갔습니다. 지명법사는 실력으로 보낼 테니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공주는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쓰고 서동과 함께 산처럼 쌓은 금을 절 앞에 갖다 두었더니 법사가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으로 다 옮겼습니다. 밤사이 황금을 다량으로 받은 진평왕은 딸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지요. 서동은 자연스럽게 진평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왕은 서동을 정식 사비로 받아들였답니다. 이로부터 서동은 국내외적으로 인심을 얻어 그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마침 백제에는 29대 법왕이 대를 이을 아들 없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지 2년째 되는 해에 죽어서 서동이 백제 30대 무왕으로 추대되었답니다. 하루는 무왕이 부인과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및 큰 목가에 이르자 미륵삼존이 못에서 나타나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였어요. 부인이 왕에게 이것에 큰절을 세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니 왕이 허락했습니다. 지명법사에게 나아가 못을 메울 이를 묻자 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산을 무너뜨려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지요. 이에 미륵삼회를 법상으로 하여 전 탑 낭 물을 각각 세곳에 세웠고 진평황은 많은 공인들을 보내어 도와주었습니다. 그 절이 바로 지금의 미륵사랍니다. 오늘의 동화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옛적 고구려 평강왕 시대에 온달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의 생김새는 우습광 스러웠지만 마음씨는 고운 사람이었지요. 온달은 매우 깊은 산중에 나무 토막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암 못보는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먹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늘 다 떨어진 옷차림을 하고 다닌 탓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온달이라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거지 온달이라고 놀리며 온달을 때리며 괴롭혀도 온달은 원래 키도 크고 몸도 튼튼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 가만히 있자 아이들은 그런 온달을 바보 온달이라며 놀려댔지요. 하루는 아이들이 온달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온달을 묶어두었대요. 그러자 온달은 나무에 묶인 채 그 나무를 쑥 뽑아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온달은 힘이 세었답니다. 당시 평강왕에게는 매일매일 울기만 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자주 울던지 평강왕은 공주 때문에 속이 상했답니다. 왕은 너무 잘 우는 공주가 울지 못하게 하도록 울 때마다 공주가 울음을 그치게 할 요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자주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자꾸 울면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어느덧 그 어린 공주가 16세가 되자 평강왕은 미리 약혼해둔 상부 고신의 청년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말하기를 아버님께서는 늘 저를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먼저 하신 말씀을 고치나 이까 지금 대왕의 명은 잘못된 것이므로 소년은 감히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나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평강왕이 크게 노하며 말했어요. 네가 정념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내 딸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어찌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갈길로 가거라. 평강 공주는 왕실에 있는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이 제일 살아나는 가장 좋은 말을 가리키며 마구간을 지키는 노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 말에게는 먹이를 주지 말고 말의 입에다 사과를 물려놓아서 바짝 마르게 만들어놔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평강 공주는 자신이 갖고 있던 금은 보아를 모두 가지고 온 달을 찾으러 왕궁을 떠났답니다. 많은 날들을 걷고 또 걷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겨우 온달이 있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 집안으로 들어간 공주는 눈만 노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지요. 내 아들은 천하고 노추함으로 귀인이 가까이 할 바가 못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그 냄새가 이상히도 향기롭고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마치 손가같이 부드러우니 천하의 귀인 같은데 우리 온달은 왜 찾으시나요? 온달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공주는 저는 꼭 온달님을 만나야 합니다. 온달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왔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온달이 오기 전에 장터에 가서 쌀과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맛있게 저녁을 차려놓고 온달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지나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온달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꽃같이 예쁜 아가씨가 와서 밥을 차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달은 겁을 먹고 이건 사람이 아닌 여우이거나 귀신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집 밖으로 도망쳐버렸 답니다. 그러자 공주가 온달의 뒤를 쫓아가서 저는 여우가 아니에요. 온달님과 함께 살기 위해 왔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온달은 그제야 공주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공주가 온달을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가 좋고 힘도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온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온달은 공주의 가르침에 따라 글을 깨우쳤습니다. 이제 제법 글을 잘 쓰게 되자 공주는 온달에게 사냥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말을 사오라며 돈을 주었답니다. 온달이 말을 사러 나갈 때 공주가 이르기를 일반 장사꾼의 말은 사지 말고 왕궁의 말로 병들어 야위어 놓아버리는 것이 보이면 이를 가려서 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 말을 샀다가 뒤에 그런 말과 바꿔오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달은 공주가 말한 대로 그 말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날부터 공주는 말에게 가장 좋은 먹이를 먹이면서 잘 키웠지요. 얼마 후 그 말은 다시 예전처럼 가장 좋은 말이 되었답니다. 좋은 말을 타게 되자 온달은 금방 말 타는 법을 배워서 잘 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자 공주는 온달에게 무술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활쏘기와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활쏘기와 칼 쓰는 법 또한 아주 잘 익혔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왕에게 보여드리고 왕의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냥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바보 온달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구려는 해마다 3월 3일에 낭랑의 산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여 잡은 돼지와 사슴 등으로 하늘 및 산천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이 되면 왕도 사냥을 나가는데 군신들과 오부의 군사들도 모두 왕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온달은 집에서 기른 말을 타고 참가했어요. 그는 물론 남보다 앞에서 달려갔겠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갈고닦은 실력으로 많은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사냥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는 온달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온달의 실력은 뛰어났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그를 불러오게 하여 이름을 물었답니다. 사냥 솜씨가 훌륭하구나.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저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온달의 이름을 들은 왕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깜짝 놀랐겠지요. 왕은 평강공주와 온달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왕은 온달을 특별히 칭찬하였지요. 그리고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하고 평강공주와 온달을 결혼시켜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하고 신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고구려군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왕은 사위인 온달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온달은 위풍당당하게 고구려군 제일 앞에 서서 적과 싸웠는데 온달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승리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온달에 대한 왕의 신임이 두터워졌고 온달은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싸움터로 달려나갔어요. 온달은 싸움터로 향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개리명과 중령 서쪽의 우리 땅을 다시 찾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나 용감하게 싸우던 온달은 아단성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아까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그를 장사지 내려 해도 관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질 않았대요. 이 소식을 들은 평강 공주는 슬픔을 이기고 한걸음에 달려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생사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가소서. 평강 공주의 말에 마침내 관이 움직였습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동국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수덕이 이야기 옛날에 수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덕이는 양반집 자제였는데 하루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어요. 사냥감을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하인들은 수덕이에게 어서 빨리 활을 쏘라고 재촉했습니다. 수덕이는 한참 동안 노루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길 보아라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정말로 거기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결국 수덕이는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수덕이의 마음엔 그 여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밥을 밥을 먹을 때도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지요. 견디다 못해 수덕이는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덕숭이고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덕망과 예의를 고루 갖춘 여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덕이는 여인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여인의 모습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체면을 무릅쓰고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지요. 그런데 덕숭 낭자는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희 집 근처에 저를 한 채 지어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덕이는 곧장 공사에 착수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절을 짓고 덕숭 낭자와 혼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해나가다가 드디어 절이 완성됐습니다. 곧장 덕숭 낭자에게 찾아가 절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지만 덕숭 낭자는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짓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한낱 여인의 온 마음을 빼앗기다니요. 저 뒤를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덕 수덕 이는 다시 절을 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절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수덕 이의 마음속에서 덕숭 낭자라는 여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 수덕 이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며 절을 지어야 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저를 완성시켰어요. 덕숭 낭자도 수덕 이의 정성이 깃든 저를 보며 기뻐했지요. 홀레를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덕숭 낭자는 잠자리만은 따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수덕 이는 화가 났지요. 덕숭 낭자에게 화를 잔뜩 내고 돌아서 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덕숭 낭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덕이는 그런 덕숭 낭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남아있는 건 덕숭 낭자의 벗은 한짝 뿐이었습니다. 천둥 번개 비바람이 더 거세어지더니 낭자와 함께 있던 집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고 수덕이는 혼자 너른 벌판에 커다란 바위 위에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버선을 내려놓자 아름다운 한송이 꽃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수덕이는 결국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덕숭 낭자는 부처님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덕사에는 지금도 버선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덕사라는 아주 조그만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은 덕숭산이라는 산속에 있었지요. 수덕사는 정말이지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수덕사의 스님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불경도 읽고 일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대웅전을 지으면 부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대웅전을 지을만한 돈이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께 참배를 올릴 수 있는 절을 짓기 위해선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스님들 우리 부처님께 기도해요. 이곳에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같이 정성을 모아 소원을 빌자고요. 그 뒤로 스님들은 열심히 불경을 외며 정성 들여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로 바뀐 뒤에도 스님들은 계속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웅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생기지 않았지요. 힘이 빠지긴 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덕사에 귀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고운 얼굴에 예쁜 옷을 입은 그 손님은 마치 부처님이 보내주신 선녀 같았습니다. 평소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스님들의 눈에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대단해 보였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수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스님들은 수덕 아가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수덕과 함께 멋진 대웅전을 지울 수 있도록 부처님께 저를 올리며 정성을 다했어요. 부처님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세요. 부처님 멋진 대웅전을 지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덕 아가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께 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덕사 인근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덕사에 예쁜 여자가 있다며? 정말 천사 같다던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대 근데 매일같이 대웅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나 봐. 수덕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져 갔습니다. 그 절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수덕 아가씨는 홀레를 올린다나 봐.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될 사람은 정말 좋을텐데.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수덕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자재부터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수까지 말입니다. 모두들 수덕 아가씨와 홀레를 올리고 싶어 했지요. 그렇게 수없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저는 홀레를 올리겠어요.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대웅전을 지으려고 서둘렀지요. 먼저 돈 많은 부잣집 자재가 값비싼 재료들을 사들여 법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짓는다면 전 당신과 홀레를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주가 아주 뛰어난 목공수가 법당을 지었지요. 하지만 아가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성이 없잖아요. 전 당신과 홀레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덕 아가씨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지만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지요. 그렇게 하나 둘 수덕사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덕숭 이라는 사람 이었어요. 이덕숭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가씨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올리면 낭자는 저와 홀레를 치르실 거죠?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후로 덕숭은 대웅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각오가 남다르긴 했지만 크고 멋진 대웅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법 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수덕사 앞마당에 크고 멋진 대웅전이 지어졌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는 전날 덕숭은 신이나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마음에 드시죠? 그렇다면 당장 홀레를 올립시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 홀레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숭이는 정말 기뻤어요. 깨끗한 옷에 갈아입고 아가씨가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달려갔지요. 아가씨를 부르며 방문을 여는데 아가씨가 커다란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 다급해진 덕숭이는 손을 뻗어 아가씨를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아가씨는 바위 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덕숭이의 손에는 아가씨가 신던 버선 한 장만 쥐어져 있던 것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덕숭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잊다 보니까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대웅전을 짓게 하도록 부처님이 인간으로 변해 내게 오셨구나. 아가씨가 부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지. 부처님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야. 덕숭이는 크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이후로 덕숭이와 새님들은 부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아름답게 지어진 대웅전에서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의 욕심 웅촌면 통천리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창고 곡식이 썩어가도 모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부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의 집에 새님이 찾아와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부자는 숨을 죽였어요. 마침 집안에는 아무도 없으니 조용히 있으면 쌀 한 톨이라도 아낄 수 있을 거야. 새님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목탁 소리가 계속 되었어요. 부자는 새님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부자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이겨주길 바랬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시끌벅적한 대문 앞과 달리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자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질 것 같아지자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통을 한 삶 가득 퍼습니다. 이 중놈아 한번 당해봐. 잠시 후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스님 앞에 섰습니다. 그제야 스님의 목탁 소리는 멈췄어요. 부자가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쌀을 만드는 소중한 걸음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부자는 킬킬 웃어대면서 스님의 보따리에 소똥을 한가득 넣었습니다. 당황스러워 하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스님은 전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자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발길을 돌렸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들은 스님이 안쓰러워서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소통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스님이 정말 가여웠어요.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뒷산에 용이 나왔다는데 구경 갑시다. 세님이 앞장섰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갈 즈음 새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부자의 의리의리한 기와집도 떠내려가 버렸지요. 그때 저 멀리서 부자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간절하게 살려달라며 외치던 부자는 목숨처럼 아끼는 곡식과 함께 떠내려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은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욕심 많은 부자가 스님에게 심술을 부려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 이야기 한 나라의 배교는 이름난 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이 있으면 부모를 먼저 챙겼고 부모의 말은 한 번 들으면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배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그가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로 때렸어요. 이것이 다 너 잘되라고 때리는 메인이라. 어머니는 배교의 종아리에 멍이 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회초리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교는 종아리에 회초리가 감길 때마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쓰라렸지만 이를 꽉 물고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배교는 잘 자란 청년이 되었고 어머니는 드문드문 흰머리가 보일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루는 배교가 작은 실수를 하여 어머니 앞에서 종아리를 걷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리면 실수할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집중을 하지 못하느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회초리를 맞던 배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회초리를 멈추고 배교를 나물었어요. 어릴 적엔 맞아도 꾹꾹이 눈물을 참더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회초리가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어머니의 꾸지람에 배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 매를 맞을 때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힘이 약해져 세게 때리지 못하시니 그것이 가슴이 아파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배교의 효심에 무릎을 치며 감동하였다고 합니다. 채순은 한나라 때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채순이 살았던 당시에는 왕망이 난리를 일으켜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게다가 흉령까지 들어 굶주리는 백성이 많았고 곳곳에 도적이 들끓었지요. 채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따서 겨우 허기진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채순이 산에서 오디를 따고 있을 때 였습니다. 산속에서 행인들의 짐을 훔치며 살아가는 산 도적이 채순 앞에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당장 내놓아라. 하지만 채순은 사납게 생긴 도적을 보고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놓을 것이라곤 이 오디밖에 없소. 이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시오. 채순은 오디가 든 바구니를 도적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적이 채순의 바구니를 가만히 살펴보니 까만 오디와 빨간 오디가 두 바구니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왜 오디를 바구니 두 개에 나누어 담았는가. 까만 오디는 잘 익었으니 우리 어머니께 드리고 빨간 오디는 아직 익지 않아 내가 먹으려고 나누어 담았소. 채순의 말을 들은 도적은 그의 효성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당신처럼 효성이 깊은 사람은 처음 보았소. 네 아무리 도적이지만 부모님께 드리려는 오디까지 빼앗을 수는 없소이다. 그냥 가져가시오. 도적은 채순의 바구니를 빼앗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가진 쌀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순은 끝내 받지 않았답니다. 채순의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달려 있었는데 어찌나 오래되었는지 두레박 틀이 다 썩어서 물을 퍼 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썩은 두레박 틀을 고치려 해도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것이라 채순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 옆에 있던 등나무가 마구 덩굴을 뻗더니 두레박 틀을 휘위 감는 것이었어요. 등나무 덕분에 채순은 손을 대지 않고 두레박 틀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채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순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마을에 큰 불이 났어요. 불길이 채순의 집 근처까지 번졌지만 채순은 불길을 피해 나오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어머니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불길이 집 앞까지 뻗쳐오자 채순은 어머니의 관을 부여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하늘이시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대로 어머니를 불구덩이에 둘 수는 없습니다. 채순의 통곡소리에 이글거리던 불길이 거짓말처럼 채순의 집에 담을 비껴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이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어. 채순은 안도에 한숨을 쉬며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채순의 어머니는 생전에 천둥 소리를 무서워 하였어요. 그래서 채순은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손이 여기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이런 채순의 지극한 효성을 들은 태순은 천둥이 칠 때마다 수레와 말을 채순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산아재 이야기 웅촌 중대마을 옹달슴 옆에 두산아재가 살았습니다. 그는 지리산의 백사선생에게 세상 만사를 꿰틀어보는 주역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길로 지리산을 찾아가 백사선생의 제자가 돼 주역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백사선생이 두산아재를 불러 앉혔습니다. 눈을 감아라. 두산아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이후 백사선생이 말했어요. 이제 눈을 뜨거라. 그 순간 두산아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살려주십시오. 바닷물이 입속까지 차올랐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니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기만 했습니다. 그때 백사선생이 말했어요. 너는 간이 작아 주역을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하산하거라. 허나 이 정도 공부로도 영남 제일일 것이다. 그제야 두산아재는 자신이 방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시험에 들었구나. 상심한 두산아재를 향해 백사선생이 위로의 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부자로 살기 어려우니 괜히 욕심부리지 말고 좋은 일이나 하며 살아. 두산아재는 백사선생의 말이 서운했지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짐을 싸 울산으로 돌아왔어요. 몇 해가 지나자 울산에는 두산아재의 소문이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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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제 형편이 어려운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이 고비만 넘으면 비당길이 기다리겠구먼. 두산아재의 두산아재의 소원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삼백석 부자인 언양기생 지봉이가 두산아재를 찾아왔습니다. 지봉이는 한눈에 두산아재에게 반해 애정공세를 퍼부었어요. 매일 날 바로 살림을 합치자며 달려들었습니다. 삼동면 하잠 앞들에 논삼심마재개가 있으니 형님께 주십시오. 지봉이는 두산아재의 본처를 형님이라 칭하며 평생 두산아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두산아재는 자신이 죽는 날과 시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 장 구경을 가자고 했어요. 오늘은 일진이 안 좋아 절대 나가서는 안 돼. 두산아재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지만 친구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장 구경을 다녀온 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충신 이야기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에 속한 고주국을 다스리는 재우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백이와 숙제는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재우의 자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은나라의 서쪽에는 은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던 주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에는 희창이라는 훌륭한 군주가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제우들이 많아 서쪽의 우드머리라는 뜻으로 서백 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희창이 죽자 그의 아들 히발은 군대를 모아 스스로 무왕이라 칭하며 은나라에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무왕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하는 제우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백이와 숙제가 히발을 찾아가 그같은 말의 앞을 막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 어찌 효도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주나라는 은나라의 신하인데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려 한다면 이를 인간의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괴라자 무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무험하게 말한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강태공이 백이와 숙제의 고든 성격을 알아보고 무왕에게 정했습니다.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부디 살려 보내십시오. 이번만은 용서할 테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무왕은 겨우 활을 누르며 백이와 숙제를 그대로 놓아주었습니다. 후에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무왕과 주나라를 받들었어요. 그러나 백이와 숙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주나라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부끄러운 주나라의 식량은 먹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만 캐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견디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제갈량은 한나라 사람으로 자는 공명입니다. 그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은 선비로 남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한가롭게 살았습니다. 그때 한나라 왕족의 후손인 유비는 총명한 인재를 옆에 두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신하인 서서에게 좋은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서서는 망설임 없이 제갈량을 추천하였어요. 제갈량은 와룡 즉 누워있는 용입니다. 그를 데려와 쓰시면 세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으로 찾아갔지만 번번이 제갈량이 집을 비워 만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찾아가서야 비로소 제갈량을 만나니 제갈량은 그 정성에 감동하였어요. 이렇듯 낮은 신분인 저를 세 번씩이나 찾아주시니 제가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훗날 제갈량은 유비를 도와 총나라를 세우고 그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유비 또한 제갈량의 공을 잊지 않고 가장 높은 벼슬인 승상으로 삼았어요. 훗날 유비는 병이 들어 생명이 위독해지자 제갈량을 따로 불러 부탁하였습니다. 그대의 재주는 조비보다 열배나 높소 반드시 나라를 편히 할 것이니 뒷일을 잘 부탁하오. 유비의 부탁에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하였습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을 바칠 것이며 죽음으로서 폐하의 뜻을 읽겠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뜨고 그의 아들 유선이 황제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가 바로 총나라의 후주입니다. 후주 5년인 227년 제갈량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한중에 조던하면서 위나라에 빼앗긴 중원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234년에는 10만 군사를 이끌고 다시 위나라를 찾지요.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군사들의 사계가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식량을 끊임없이 조달하되 병력을 아낄 수 있도록 식량 식량 수송 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제갈량은 나무로 말과 소처럼 생긴 수레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끌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레로 식량을 운반하니 군사들도 힘을 아낄 수 있어 적군과 오래 맞서도 지치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제갈량은 위남에서 위나라의 장군 사마의에 맞서 백여일을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해 8월 제갈량은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고 호주는 그에게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답니다. 송나라의 장수 왕품은 왕명을 받들어 태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원은 여러 차례 금나라의 공격을 받았으나 왕품이 군사를 잘 이끈 덕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나라 군사가 다시 태원에 쳐들어오고 전쟁이 길어지자 왕품은 피곤에 지친 군사를 이끌고 성의 서쪽 문으로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군사 하나가 다급히 달려와 왕품 앞에 무릎 베꼬랐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서쪽 문은 이미 막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꼼짝없이 갇혔단 말이냐 물밀듯이 성에 들어온 적군은 닥치는 대로 군사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왕품의 군사들은 당황하여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왕품에게 항복을 권하였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항복하여 살 길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항복하십시오. 군사들의 말에 왕품은 하늘을 향해 길게 탄식하였습니다. 성은 함락되어 가는데 군사들은 싸울 의지가 없고 나가는 문까지 막혔으니 하늘이 나를 저버리는 구나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나라를 버리겠는가 왕품은 송나라 황제인 태종의 초상화를 등에 지고 분수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군께서 절개를 위해 목숨을 끊으셨으니 나 또한 비겁하게 사느니 위롭게 죽겠다. 왕품의 부하들도 분수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왕품을 따라 죽은 자가 서른 여섯 명이나 되었어요. 성이 적에게 포위된 지 이백 육십여 일 동안 성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었으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품과 부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곧 적에게 함락되고 말았답니다. 송나라 황제 휘종이 포로의 몸으로 금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은 휘종을 업신여기며 억지로 금나라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히려고 하였지요. 이때 휘종을 따라간 이부 시랑 이악수가 휘종을 부여안고 통곡하였습니다. 배아께서 하찮은 저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시다니요. 모두 신들이 부족한 탓이오니 저희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러고서 이 악수는 금나라 사람들을 크게 꼬지졌습니다. 그러자 금나라 사람들은 이 악수를 끌어내어 마구 매질을 했지요. 결국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이 기절한 약수에게 계속해서 매질을 하려는데 금나라 장수 전몰갈이 이 악수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매질을 말렸습니다. 이 악수는 정신을 차린 후에도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악수에게 애써 먹을 것을 주며 조용히 말하였어요. 지금 금나라에 순종하면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 어서 금나라를 따르시오. 그러나 이 악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꼬지졌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하나뿐이요. 그런데 어찌 나에게 두 임금이 있단 말인가. 이 악수의 종 또한 그를 애타게 말렸습니다. 주인님의 아버님께서는 이미 연세가 높으시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조금만 뜻을 굽히시면 송나라로 살아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수는 오히려 종을 나무랐습니다. 중신은 임금을 섬기면 죽더라도 두 마음이 없는 법. 이제 내 마음의 집은 없다. 다만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니 내가 죽더라도 바로 알리지 말고 형편을 보아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해라. 열흘이 지난 후 전몰갈이 이 악수를 다시 찾아와 가짓말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수는 오히려 전몰갈을 호되게 꾸짖고는 금나라의 잘못을 낱낱이 제작하였답니다. 이에 화가 난 전몰갈은 군사들에게 이 악수의 목을 배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인을 되찾은 사람 궁상인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살았는데 죄를 지어 이 세상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궁상인은 마음씨가 착하고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옥황상재가 예쁜 부인과 짝도 지어주고 넓은 집에서 부자로 살게 해주었답니다. 궁상인은 날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일이었는데 강 건너 마을에 사는 배선이라는 사람과 자주 어울렸어요. 그런데 배선인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늘 궁상인 재산을 탐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배선인은 궁상인에게 돈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돈을 다 갖는 거지요. 궁상인은 선뜻 그러자고 했어요. 아침 먹고 한 판을 두었는데 궁상이가 졌습니다. 점심 먹고 또 한 판을 두었는데 궁상이가 또 졌어요. 저녁 먹고 또 한 판을 두었는데 역시 궁상이가 졌습니다. 궁상이와 배선인은 날마다 내기 바둑을 두었어요. 두는 밤마다 궁상이가 졌지요.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그 많던 재산이 거의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상이 부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밥그릇에 녹이 슬어있고 소저가 부러져 있는 겁니다. 부인은 꿈 이야기를 하며 궁상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둑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궁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지요. 너는 꿈 따윈 안 믿소.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날도 궁상이는 배선이와 내기 바둑을 두었어요. 첫째 판을 두었는데 궁상이가 졌습니다. 둘째 판을 두었는데 궁상이가 또 졌어요. 이젠 궁상이에겐 내기에 걸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배선이가 말했어요. 그럼 자네 부인을 걸게 자네가 이기면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딴 재산을 전부 돌려주고 내가 이기면 자네 부인을 내가 차지하는 거야. 좋아. 이번엔 꼭 이기고 말 거야. 궁상이와 배선이는 다시 한 판을 두었습니다. 궁상이는 온 정신을 모아 바둑을 두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또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궁상이는 부인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궁상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내기바둑으로 부인을 잃게 되었으니 안 그러겠어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궁상이는 불도 떼지 않은 차디찬 방에 들어가 끙끙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들어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 일을 어쩌면 줬소. 내가 내기바둑으로 재산을 몽땅 날려버리고 당신마저 빼앗기게 되었소. 내일 날이 밝으면 배선이가 당신을 데리러 올 거요. 이러면서 궁상이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지요. 이튿날 아침 배선이가 희죽거리며 궁상이네 집에 오자 궁상이 부인이 말했습니다. 십 년이나 함께 산 부부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질 수가 있겠소. 석 달 열흘만 기다려주시오. 배선이는 선선이 그러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궁상이 부인은 궁상이에게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구슬옷을 입히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폐물을 꺼내주며 말했어요. 장에 가서 큰 황소 한 마리만 사오세요. 궁상이가 황소를 사오자 부인은 소를 잡아서 포를 떴습니다. 포를 떠서 몇 날 며칠을 말리고 말렸지요. 포가 다 마르자 부인은 쇠고기 포를 솜처럼 집어넣어 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옷의 주머니를 열두 개나 만들고 낚시줄을 주머니마다 넣어놓았지요. 부인은 이 옷을 궁상이에게 입히고 구슬옷은 보자기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석 달 열흘이 지나 배선이가 다시 궁상이네 집에 왔습니다. 궁상이 부인은 궁상이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배선이에게 말했어요. 배선이는 선선히 그러자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궁상이는 부인과 함께 정든집을 떠나 배선이를 따라갔습니다.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배가 강 한 가운데에 왔을 때 배선이가 갑자기 궁상이를 강물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궁상이 부인은 너무 놀라 강물로 뛰어들려고 했지요. 하지만 배선이 하인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궁상이 부인은 결국 배선이네 집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배선이는 궁상이 부인에게 혼례를 치르자고 을러댔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꾀를 내어 배선이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거지 잔치를 벌여주면 혼인을 하겠어요. 배선이는 당장 거지 잔치를 벌였지요. 수많은 거지들이 배선이네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궁상이 부인은 거지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았어요. 혹시 남편 궁상이가 있나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궁상이는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지 않는 걸 보면 강물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어. 너무나 실망한 부인은 이제 거지들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궁상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강물에 빠져 죽은 걸까요? 아닙니다. 궁상이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문득 커다란 거북 한 마리가 오더니 궁상이를 등에 태우고 헤엄쳐 갔어요. 옥황상재가 궁상이를 굽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북은 궁상이를 강 한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 내려놓고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궁상이는 오도가도 못하고 섬에 쪼그리고 앉아있었지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무심코 옷을 잘근잘근 씹어보았는데 옷에서 고기 맛이 나지 뭐예요. 가만히 보니 옷 속에 소고기포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궁상이는 옷 속에 있는 쇠고기포를 하나하나 꺼내 먹으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먹고 나자 이제 정말 먹을 게 없었지요. 궁상이가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 주머니마다 낚시줄이 들어있었어요. 궁상이는 그 낚시줄로 물고기를 낚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그때 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목을 길게 빼고 기웃거렸어요. 궁상이가 학에게 물었지요. 너는 왜 자꾸 기웃거리니? 새끼를 다섯 마리나 낳았는데 먹일 게 없어서 그래요. 궁상이는 학이 불쌍해서 잡은 물고기를 다 내주었습니다. 학은 궁상이가 준 물고기로 새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학이 와서 말했습니다. 제 새끼들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내 소원은 아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거야. 나를 저 강 건너편에 데려다 둘 수 있겠니? 그러자 학은 궁상이를 등에 태우고 헐헐 강을 건너갔어요. 궁상이는 학에게 고맙다고 하고 서둘러 배선이네 집으로 갔지요. 배선이네 집에서는 석 달 하고도 여드레째 거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궁상이는 맨 뒷자리에 가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상이 딱 하나 모자라서 맨 뒤에 있던 궁상이만 상을 받지 못했지요. 다음날 궁상이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맨 뒷자리부터 상을 차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상이 딱 하나 모자라서 궁상이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거지자치 마지막 날 궁상이는 딱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앞자리와 대자리에서 가운데쪽을 향해 상을 차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상이 딱 하나 모자라서 궁상이만 상을 받지 못했지요. 사흘 동안 음식 한 상 받아보지 못한 궁상이는 너무나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배선이 내 집 하이니 궁상이 부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거지 한 사람이 사흘 동안 음식을 한 상도 못 받았다고 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석 달 열흘 동안 거지 잔치를 벌였는데 거지 한 명이라도 울려서 보내면 되겠느냐 내 상의 음식을 차려주거라. 하이는 궁상이 부인이 시키는 대로 부인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 갖다 주었지요. 그러자 다른 거지들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에다가 주었는데 왜 이 거지 한테만 부인 상에다 주는 거요? 이러면서 궁상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상을 빼앗아 버렸어요. 잔치판이 갑자기 엉망이 되었지요? 그때 궁상의 부인이 구슬옷을 들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 상의 음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구슬옷을 입어보세요. 이 옷을 입는 사람은 날마다 내 상의 음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부인과 같이 살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요. 나는 이 구슬옷을 입는 사람과 혼이 나겠어요. 그러자 배선이가 가장 먼저 달려들어 구슬옷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구슬들이 엉켜있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디가 소매고 어디가 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지요. 다른 거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구슬옷을 입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궁상이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궁상이는 구슬옷을 척 들더니 너무나 쉽게 쓱 입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 옷은 궁상이가 전에 집에서 입던 옷이었거든요. 궁상이 부인이 배선이를 따라올 때 감춰가지고 왔던 겁니다. 궁상이가 옷을 입자 궁상이 부인이 말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내 남편이요. 그제서야 배선이는 궁상이 부인에게 속은 걸 알았지만 이미 어쩔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해서 궁상이는 다시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나뭇잎 옛날에 소금장수 한 사람이 고개를 넘다가 커다란 참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마귀란 놈이 기어나와서 참나무 잎을 하나 똑 따더니 이마에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갑자기 나무에 붙은 매미가 움찔 하더니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나뭇잎이 뚝 떨어지면서 사마귀가 나타나더니 이번엔 나뭇잎이 떨어진 자리에 돌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안 보이게 만드는 나뭇잎 이로구나. 소금장수 는 안 보여 나뭇잎을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소금을 팔러 다니느라 까맣게 잊었지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다가 안 보여 나뭇잎 생각이 났습니다. 시험삼아 이마에 딱 붙이고 집안으로 들어섰더니 과연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에헴 아버지가 들어봤는데 인사도 없느냐 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계시는 거야 소금장수는 속으로 깔깔 웃다가 이마에서 나뭇잎을 뗐습니다. 어 아버지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소금장수는 또 나뭇잎을 이마에 붙여봤지요 어 아버지가 없어졌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안 보여 나뭇잎을 갖게 된 소금장수는 사냥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있으니까 짐승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잖아요. 산토끼 노루 꿩은 물론 멧돼지와 호랑이까지 마음먹은 대로 잡았지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됐는데 이웃의 박서방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보게 전에 어찌 그렇게 갑자기 짐승을 잘 잡는가 소금장수 한테 얘기를 듣고 난 박서방은 당장 그 참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암만 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려도 그 사마귀가 안 나타나지 뭐예요. 에이 그까짓 참나무 잎 다 따다가 찼지 뭐. 박서방은 지팡이로 두들겨 떨어뜨린 참나무 나뭇잎을 자루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얘들아 우리도 소금장수네처럼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이제부터 내가 나뭇잎을 하나씩 이마에 붙일 테니 잘 보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럼 이건 보이는데요. 그럼 또 이건 보여요. 이건 보여요. 그러다 보니 금세 밤이 깊었습니다. 식구들은 졸려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부인도 꾸벅꾸벅 큰아들도 꾸벅꾸벅 딸둘도 꾸벅꾸벅 졸았지요. 겨우 막둥이 하나가 말똥말똥한데 욕의 장난꾸러기라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지요. 안 보여. 정말 정말 안 보여? 응 안 보여. 마침 날이 밝기에 박서방은 나뭇잎을 이마에 딱 붙이고 장에 갔습니다. 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박서방은 생각했지요. 귀찮게 사냥을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저 돈상자나 들고 나오자. 그런데 웬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돈상자를 들고 나가니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끼 도둑놈아 왜 남의 돈상자는 들고 나가느냐? 방망이로 마구 때리니까 박서방이 묻더래요. 아 아야 내가 보여? 정말 보여?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백냐우를 이긴 사람 옛날에 서시성을 가진 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시가 뒷산에서 밭을 메고 있는데 수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 가만 살펴보니 골짜기 쪽에 하얀 여우 꼬리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질겁을 하고 도망갈 텐데 서시는 소나무 뒤에 숨어서 여우가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었어요. 백냐우는 사람 해고를 제 머리에 맞추느라고 돌로 갈아서 뒤집어 써보고 돌로 또 갈았다가 뒤집어서 써보더래요. 흥 저놈의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려나 보다. 서시는 밭으로 돌아와서 김을 매는 척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등 뒤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서방님 서시가 돌아보니 세상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웃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둔갑한 백냐우겠지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은 쿵쿵 뛰더래요. 류슈요. 저는 저기 저 소나무 숲 너머에 살아요. 예전부터 서방님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저희 집에 가서 목이나 죽이시지요. 뭐 먼저 앞장 서시요. 내 뒤따라 가리다. 여자로 둔갑한 백냐우는 서시가 속아 넘어간 줄 알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춤을 추듯이 사뿐사뿐 앞장서서 걷더래요. 뒤따라 가는 척 하던 서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에잇 호미로 여자 뒤통수를 내리쳤지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호미가 약간 빗나갔던 가봐요. 여자는 몇 번 캥캥거리더니 백냐우로 변해서 부리나케 달아나더래요. 이튿날 서시는 어제 일이 찜찜했지만 호미를 들고 김을 메러 나갔습니다. 막 뒷산에 오르는데 어디서 흙먼지가 뽀얗게 일지 뭐예요. 저기는 우리 조상들 무덤이 있는 곳인데 서시가 달려가 보니 어제 그 백냐우가 무덤에 구멍을 파고 있는 겁니다. 요놈 백냐우야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서시는 칙 덩굴로 올가미를 만들어 무덤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여우가 판 무덤 구멍 앞에 그 올가미를 늘어뜨리고는 일부러 수선을 비웠지요. 불이다 산불이다 그러자 백냐우가 무덤 구멍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기척이 났습니다. 서시는 얼른 올가미를 잡아챘어요. 하지만 여우는 이번에도 잽싸게 달아나버렸지요. 서시는 화가 나서 병이 다 났더래요. 며칠을 누워만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백냐우는 서시가 보라는 듯이 또 무덤을 파고 있더래요. 그날부터 서시는 밭일도 쉬고 어떻게 하면 백냐우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지요. 옳지. 여우도 떡을 좋아할 거야. 서시는 방앗간에 가서 고소한 깨소금 떡을 한 바구니 만들었습니다. 백냐우가 지나다니는 산길 바위 아래에 있는 구멍이 숨겼지요. 백냐우는 이 고소한 냄새가 뭔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도 얼신을 못했어요. 자기를 잡으려는 함정인 줄 아는 거지요. 서시는 동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떡을 꺼내 먹었습니다. 아 맛있어. 아저씨는 이렇게 맛있는 떡을 왜 여기다 숨겨두고 먹어요? 쉿 조용히 해. 백냐우가 듣고 이 맛있는 떡을 다 꺼내 먹을라. 그래놓고 서시는 아이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시는 아이를 마을까지 데려다주고는 몽둥이를 들고 깨소금 떡 숨겨놓은 대로 다시 올라왔지요. 과연 서씨 생각대로 백냐우가 깨소금 떡을 훔쳐 먹으러 나와있더래요. 누가 잡으러 오나 두리번거리다 한입 또 두리번거리다 한입 처음엔 이렇게 먹던 백냐우가 이젠 마음 놓고 깨소금 떡을 마구 집어먹을 때였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서씨가 백냐우 뒤로 바싹 다가갔지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백냐우는 깨소금 떡을 입에 문 채 죽고 말았어요. 서씨는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산이 떠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대요. 뭐라고 그랬어. 맞았어. 요놈 백냐우야. 내가 이겼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안 잠들게 하는 술 옛날에 적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일주 빚는 방법을 알고 있었대요. 천일주라는 것은 천일 동안 취해서 잠자게 하는 술입니다. 하루는 유현석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적히를 찾아왔더래요. 천일주를 좀 얻으러 왔습니다. 적희가 술 한 잔을 줬더니 유현석이 더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술맛이 좋기는 처음이오. 딱 한 잔만 더 주시오. 지금 마신 한 잔으로도 천일 동안 취하실 것이오. 훗날 다시 오시면 그때 또 드리리다. 유현석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일어나지 않더래요. 죽었구나 생각한 집안 사람들은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유현석을 땅속에 묻었지요. 세월이 흘러 천일이 지나 적희는 유현석이 다녀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술에서 깨어났을 테니 안부나 살피고 오자. 적희가 유현석의 집을 찾아갔더니 죽은지 3년이 다 되어 간다지 뭐예요. 적희는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든 것이니 어서 무덤을 파헤쳐봅시다.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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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과 함께 허둥지둥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파고 관을 부숴더니 죽은 줄 알았던 유현석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아 기분 좋다. 내가 취했었구나. 그러더니 집안 사람들 사이에 서있는 적희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비준 천일주 덕분에 이제서야 깨어났고려 대체 지금이 몇시나 되었습니까? 집안 사람들과 적희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현석이 떠드는 바람에 아직 남아있던 술기운이 집안 사람들 콧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취해서 석 달 동안 쿨쿨 잠만 잤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하이에나의 등 까마득히 먼 옛날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때 아프리카 땅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바오바부 나무를 만드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살도록 하셨으며 나무의 줄기도 튼튼하게 만들어 보시기에 아주 좋았지요. 하지만 바오바부 나무는 자신의 모습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에 기왕 만들어주시려면 날씬한 줄기에 예쁜 꽃도 피우게 하시지. 난 너무 뚱뚱하고 크기만 해. 하느님께서는 바오바나무가 고시렁거리며 불만을 품자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괘씸한 것 같으니 내가 아주 우람하게 정성껏 만들었구만. 하시면서 뿌리채 뽑아 거꾸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바오바나무는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뿌리가 하늘을 향해 거꾸로 자라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더욱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무더운 날 토끼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더워 잠시 쉬려고 하는데 바오바나무를 보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바오바나무님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편히 쉬다가 천천히 가렴. 토끼는 바오바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땀을 닦았습니다. 이야 나무가 크니 그늘도 커서 시원하고 좋아요. 바오바나무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하 내 그늘이 너를 편안하게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더욱 기분 좋게 해주마. 바오바나무는 잘 익은 열매 하나를 토끼 발 아래 툭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 좋은 열매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최고예요. 그래 내게 더 멋진 걸 보여주마. 바오바나무는 으스대며 토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줄기 밑동 사이를 벌렸습니다. 토끼야 이 속으로 들어오렴. 안쪽으로 들어간 토끼의 눈은 더욱 동그랗고 빨개졌지요. 우와 바오바나무 이게 다 뭐예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오바나무 밑동 속에는 커다란 방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토끼야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보아라. 네?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해주시고 맛 좋은 열매도 주셨는데 보물까지 주시다니 저는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니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렴. 그렇다면 오늘 가져간 것들은 제가 사는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토끼는 숲속의 친구들에게 보물을 나눠준 것은 물론 마음씨 좋은 바오바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래 의리의리하게 크기만한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었구나. 보물이 감춰져 있는 나무라니 근사한걸? 동물들은 도란도란 모여앉아 바오밤나무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이에나는 토끼를 비웃었지요. 바보 토끼로군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했는데 고작 저만큼만 들고 오다니. 하이에나는 숲속에서 심술 굳고 욕심 많기로 유명했거든요. 안 되겠다. 당장 가서 그 보물들을 몽땅 가져와야겠어. 어차피 바오밤나무에게는 보물이 아무 쓸모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보물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 하이에나는 하이에나는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치며 빙글에 웃었지요. 보물에 탐이 난 하이에나는 토끼가 말한 그 바오밤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토끼와 똑같이 행동했지요. 우와 이 나무 그늘은 정말 최고인걸. 또다시 기분이 좋아진 바오밤나무는 잘 익은 열매를 하이에나 발 아래 떨어뜨려 주었지요. 우와 정말 꿀맛이에요. 이렇게 달콤한 열매는 처음 먹어봐요. 바오밤나무는 토끼에게 한 것처럼 하이에나에게도 줄기 윗동 사이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이에나는 심장이 멎을 만큼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그 많은 보물을 모두 자기가 가져갈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오밤님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답으로 저도 제가 사는 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실테니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큰 나를 얻겠다고 이 녀석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하지만 일단 업혀보자. 바오방 나무는 하이에나의 등에 냉큼 올라탔습니다. 하이에나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기는 했지만 보물들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에 꾹 참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을 마을을 지나고 호수를 지나고 저 멀리 집이 보이자 하이에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걸었습니다. 바오밤님 어서 내리세요. 드디어 제 집에 왔습니다. 겨우겨우 하이에나의 집에 도착했지만 바오밤 나무는 등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별로 구경할 것도 없군. 이제 피곤하구나. 나를 다시 내가 사는 초원으로 데려다다오. 빨리. 네? 벌써요? 그럼 보물만이라도 제 집에 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너무 무거워서요. 네? 하지만 바오브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하이에나는 낑낑대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호수를 지나고 마을을 지나고 하이에나는 비오듯 흐르는 땀을 닦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바오밤님 드디어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등에 엎혀 세상 구경을 하셨으니 제게 보물을 좀 나눠주세요. 네? 하이에나 네 이놈 내가 네 속에 모를 줄 아느냐? 너희 집에 데려간 것은 내 보물이 탐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오밤님을 얻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게요. 아주 조금만 가져갈게요. 네 이놈 너처럼 욕심 많은 녀석은 벌을 받아야 해. 하고는 하이에나를 뻥 차서 뒷다리를 짧게 만들어버렸어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짧아진 하이에나는 그때부터 등을 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 멀고 먼 옛날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던 캥거루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원래 캥거루도 보통의 다른 동물들처럼 네 발로 걸어다녔지요.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긴 꼬리와 튼튼한 뒷다리 그리고 아기 주머니가 생기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모든 캥거루가 네 발로 걷던 시절 오스트레일리아의 넓은 초원에 장난꾸러기 캥거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많은 캥거루였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캥거루가 유칼리투스 나무 그늘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흥겨운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덩달아 캥거루의 어깨는 들썩 들썩 엉덩이도 실룩 실룩 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디서 이렇게 신나는 소리가 나는 거지? 캥거루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북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둥그렇게 모여서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걸 나도 사람들처럼 춤 춰봐야지 캥거루도 춤을 추려고 했으나 일단 춤을 추려면 두 발로 서야만 했지요. 하지만 두 발로 선다는 건 생각보다 매우 힘들었어요. 아 사람들처럼 두 발로 서는 건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일단 아빠를 들어야 하는구나 어렵지만 자꾸 연습하면 될 거야. 캥거루는 긴 꼬리에 힘을 바짝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에 중심이 잡히며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꼬리로 버티면 되겠어. 두 발로 서보니 네 발로 서 있을 때보다 키도 훨씬 커지고 재밌는걸 친구들이 나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 친구들에게 두 발로 서서 춤추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니 더 흥이 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북을 치던 마을 사람이 보았습니다. 에구머니 동물이 춤을 추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당장 북을 멈춰야겠어. 한 사람이 북 치는 것을 멈추자 모두 눈치를 채고 춤과 노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캥거루는 여전히 꼬리에 힘을 바짝 주고 서서는 빙글빙글 돌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참을 추다가 조용해진 것을 느낀 캥거루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을의 주장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물이다. 모두 예의를 갖춰 인사해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손을 하늘로 향했다가 아래로 내리며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캥거루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지요. 왜들 이러세요. 저는 초원에 사는 그냥 평범한 캥거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춤추는 모습이 하도 즐거워 보여서 따라한 것 뿐이랍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긴장을 풀며 캥거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캥거루 얼굴에 사람들처럼 알록달록 그림을 그려주고 꽃목걸이도 걸어주었지요. 캥거루는 사람들과 함께 날이 하얗게 밝을 때까지 어깨동무 하고 신나게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부터 음악소리가 나는 밤이면 캥거루는 어김없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두 발로 서서 걷는 캥거루를 보자 친구들은 모두 어리둥절 했지요. 캥거루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네가 두 발로 서 있는 거야? 이야 대단한 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지? 다른 동물들도 부러워서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처음부터 된 것은 물론 아니고 하지만 노력하면 된단다. 그때부터 캥거루의 친구들도 열심히 연습하여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었고 장난꾸러기 캥거루는 두 발로 서는 것은 물론 하늘 높이 점프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캥거루도 이제 새끼를 낳아 엄마 캥거루가 되었어요. 낮이면 유칼리투스 나무 그늘에서 아기 캥거루와 장난치며 평화롭게 보냈지요. 낮잠을 즐기던 어느 날 늙은 원뱃 한 마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에? 난 이제 너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먹이를 찾기도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네. 날 좀 도와주겠나? 그럼요 원뱃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꼬리를 단단히 잡으세요. 캥거루는 원뱃에게 자기 꼬리를 잡게 한 다음 싱싱한 풀과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기 캥거루가 자고 있어서 두고 왔더니 걱정이 되네요. 어서 가서 아기를 데리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캥거루가 낮잠 사는 아기 캥거루를 데리러 가고 있는데 멀리서 사냥꾼이 보였어요. 험상 굳게 생긴 사냥꾼은 원뱃을 죽이려고 긴 창을 던지려 하고 있었지요. 안 돼! 원뱃 할아버지! 빨리 피하세요!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개소리에 놀란 원뱃은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사냥꾼이 아기 캥거루를 해치려고 달려왔지요. 캥거루는 있는 힘을 다해 아기 캥거루를 안고 뛰었어요. 사냥꾼이 쫓아올 수 없도록 동굴 속으로 피해서 겨우 살 수 있었지요. 이제 아기 캥거루를 혼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겠어.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던 캥거루에게 원뱃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원뱃은 하늘에 사는 동물 신이었는데 착한 일을 하는 동물에게 선물하려고 땅에 잠시 내려왔던 거예요. 캥거루의 고민을 알게 된 원뱃은 유칼리투스 줄기로 앞치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자 스르륵 부드러운 캥거루 털로 덮이며 주머니가 되었지요. 귀여운 우리 아기 이제부터 엄마 배에서 지내렴. 그때부터 캥거루의 배에는 아기 주머니가 생겨 새끼들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캥거루의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기 주머니가 달린 캥거루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원주민에게 이름이 무어냐고 묻자 캥거루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캥거루란 원주민 말도 나도 모른다 라는 뜻 이라는 군요. 오늘의 동화 가족을 되찾은 왕 멀고 먼 옛날 어느 왕이 아름다운 왕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군사를 이끌고 먼 나라로 원정을 떠나게 되었지요.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왕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상한 왕은 왕비를 위로하며 자신이 없는 동안 조심할 일들을 일러주었지요. 여보 궁전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낯선 사람과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요. 특히 사악한 말로 꼬이는 나쁜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왕비는 왕의 말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작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왕이 떠나고 얼마간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왕비는 궁전에만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왕비는 남편을 생각하며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아래로 늙은 여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왕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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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늙은 여인은 조금씩 왕비를 꿰어 점점 더 멀리까지 가도록 유혹했지요. 마침내 궁전에서 꽤 떨어진 시내가에 이르자 늙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날이 몹시 더운데 냇물에 들어가 목욕이라도 하지 그러오. 시내 물이 참 맑고 시원할 것 같은데. 왕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졸졸 흐르는 시내 물을 바라보니 목욕을 하고 싶어졌어요. 왕비는 옷을 벗어 한쪽에 놓아두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바로 그때 늙은 여인이 갑자기 왕비의 등을 힘껏 떠밀어 깊은 물속에 빠뜨리면서 주문을 외쳤습니다. 헤엄쳐라 하얀 오리야. 그 순간 왕비는 하얀 오리로 변했어요. 늙은 여인은 사실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왕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몸단장을 한 뒤 궁전으로 갔습니다. 마녀가 어찌나 감쪽같이 왕비 행세를 했던지 며칠 후 돌아온 왕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품에 안긴 여자가 변장을 한 마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 하얀 오리가 된 왕비는 홀로 세 마리의 새끼 오리를 낳았습니다. 그 중 둘은 크고 건강했으나 막내는 작고 허약했습니다. 새끼 오리들은 금세 자랐어요. 그리고 커갈수록 점점 더 멀리까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가들아 너무 멀리는 가지 말거라. 그곳은 위험하단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새끼 오리들은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신의 물을 오르내리며 뛰놀고 헤엄치던 새끼 오리들은 차츰 더 멀리까지 가더니 마침내 궁전들에 다다랐습니다. 궁전들에는 때마침 가짜 왕비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짜 왕비는 새끼 오리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녀는 새끼 오리들을 궁전으로 데려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은밀하게 하인들을 불러 솥에다 물을 끓이고 쇠칼을 갈라고 명령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녀가 새끼 오리들이 잠자는 방으로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꼬마 오리들아 잠들었니? 그러자 잠들지 않고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막내 오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잠들 수 없어요. 깨어 울고 있죠.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뜨거운 불이 큰 솥들 달구고 시커먼 색깔이 슥슥 갈리고 있잖아요. 잠이 다 달아났어요. 그러니 깨어 울고 있죠. 마녀는 오리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마녀는 다시 돌아와 울었어요. 고마 오리들아 잠들었니? 그러자 이번에도 막내가 아까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같은 목소리일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마녀는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형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있었고 막내의 눈도 막 감기는 것이 보였지요. 마녀는 가지고 온 갈로 오리 삼형제를 단숨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들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슬픔과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내가를 헤매던 하얀 오리는 불길한 예감에 궁전 뜰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끼 오리들의 하얀 시체가 누워있었어요. 하얀 오리는 날개를 활짝 펼쳐 새끼들을 끌어안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지요. 궁전 안에 있던 왕은 구슬프게 우는 오리 소리를 듣고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오리가 노래하는 것을 좀 들어보시오. 이상하지 않소? 오리가 꾀꾀거리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당장 쫓아내야 겠어요. 왕비는 하인을 불러 오리를 멀리 쫓아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쫓아내고 또 쫓아내도 오리는 다시 돌아와 울었습니다. 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접 뜨리나가 오리를 붙잡았습니다. 마녀는 왕이 하얀 오리를 알아볼까 두려워 재빨리 오리를 물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물레가 가만히 왕에게 속삭였어요. 저를 둘로 쪼개어 오른쪽 것은 뒤로 던지고 왼쪽 것은 앞으로 던지세요. 왕은 물레를 둘로 쪼개서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던졌습니다. 마녀가 물레 조각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로 떨어진 조각은 흰 자작나무로 변했고 앞으로 떨어진 조각은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 여인이 진짜 왕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자작나무 가지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있었습니다. 까치는 가볍게 날아오르더니 불의에 물고 있던 생명의 물을 왕비에게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왕비가 그 물을 새끼 오리들에게 뿌리자 오리들은 귀여운 새아이로 변하더니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왕과 왕비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지요. 잃어버린 왕비와 아이들을 되찾은 왕은 삘 듯이 기뻤습니다. 마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마녀의 팔과 다리를 네 마리의 말에 묶어 온 들판으로 끌고 다니게 했습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간 곳은 땅이 깊게 파였어요. 팔이 떨어져 나간 곳은 갈퀴로 긁힌 자국이 생겨났습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간 곳은 덤불이 무성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모든 기억을 흩날려 버렸습니다. 왕과 왕비와 아이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에 드는 사위 은흥정의 고울에 무남독녀 외동딸만 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재산을 많이 모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딱 한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기가 찬 외동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없이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남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시집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무남독녀 외동딸을 결혼시킬 방법을 찾던 부자는 데릴 사위를 드리기로 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을 남의 집에 안 보내도 되고 듬직한 사위를 얻어 아들처럼 데리고 살면 오죽이나 좋겠나요? 하지만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라는 옛말도 있듯이 과연 똑똑한 사람이 데릴 사위로 오겠다고 하는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또 재산을 탐내어 데릴 사위로 돌아와서는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면 그것도 큰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래저래 걱정이 늘어진 부자 영감은 자나깨나 마음에 드는 사위감을 찾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생각난 김에 사람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사위를 뽑는다는 방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재치있는 거짓말을 하여 나를 속이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이다. 비록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지만 거짓말을 재치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눈치도 빠르고 용통성도 있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을 붙이자마자 소문이 돌고 돌아 이고을 저고을 해서 날마다 총각들이 찾아왔어요. 총각들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아 부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따위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어림없다.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총각들을 쫓아냈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거짓말로는 부자를 속일 수 없다는 소문이 돌자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총각들의 발길도 끊겨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한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인이 어른을 속여보려고 왔습니다. 그래 어떤 거짓말인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부자는 속으로 총각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속아 넘어가지 않으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요. 저는 멋지게 돈벌이 하는 비결을 어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각은 부자가 돈벌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귀가 솔깃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돈벌이 하는 비결 이라니 그게 무엇이더냐 처음에는 시큰둥 하던 부자 영감이 금방 관심을 보였지요. 예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 했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귀가 솔깃해진 부자가 재촉을 하자 총각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두 팔을 쩍 벌려 보이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뒷산에다가 이렇게 큰 굴을 서른개쯤 파놓고요. 그래서 부자 영감은 무릎걸음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마침 지금이 한창 추울 때가 아닙니까. 매서운 찬바람을 그 굴속에 가둬두었다가 내년 산복 더위에 조금씩 내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각의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이 녀석은 제법 재치가 있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이 문서를 좀 보시겠습니까. 총각은 주머니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를 꺼내 부자 영감 앞에 놓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 문서는 어르신의 아버님께서 소인에게 구워간 돈 10만 냥의 차용 증서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제 그 돈을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영감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분명하잖아요. 총각이 꾸며낸 거짓말이 분명한데도 대놓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총각의 거짓말을 인정하면 총각을 사위로 삼아야 되고 총각의 거짓말을 인정 안 하면 차용 증서에 적힌 대로 돈 10만 냥을 갚아야 하고요. 부자 영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으로 북리를 했지요.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만한 재치권이라면 자기 딸을 맡겨도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로 맞이하면 든든한 아들로르 까지 해줄 것 같았지요. 좋다. 네 거짓말에 속아주겠다. 그 대신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부자는 마음에 드는 사위를 들여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부터 봄날 아낙네들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상과들에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고 했으니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하장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지천에 널려있는 산나물을 뜨들어 범골로 올라갔습니다. 나물이 참 부드럽네. 나물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재미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어요. 허리를 펴보니 바위 밑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새끼 호랑이가 정말 귀여워. 바위 아래 새끼 호랑이가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악은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난 호랑이가 안악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놀란 안악은 가져갔던 바구니도 던져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안방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오금이 저려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제야 발이 아파왔습니다. 발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맨발로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안악은 안도했지만 놀란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을 짓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있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며 나왔어요. 어머 이게 뭐지 마루의 나물바구니와 신발 두 짝이 나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산에 두고 왔는데 그 순간 안악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와 문고리를 잡아당겼지요. 문고리를 잡은 손을 포함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호랑이가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를 일이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제야 안도한 안악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새끼를 예뻐해서 고맙다고 가져다 둔 것이구나. 안악은 호랑이 때문에 놀란 가슴을 한동안 쓸어내려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고험산 이야기 고헌산 맞은편인 문복산에 드림바위가 있습니다. 높고 큰 바위가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고 해서 드림바위라고 했지요. 이 바위에는 깊은 산 바위 아래에서 자라는 석이버섯이 많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돈 욕심이 나도 드림바위 근처에는 가지 않았어요. 드림바위에는 거미와 지네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엄청나게 큰 지네에게 물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큰 병에 걸렸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석이버섯을 반드시 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림바위에 석이버섯을 따야겠어. 드림바위에 줄을 메고 석이버섯을 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석이버섯 천지잖아. 그 사이 거미는 줄을 타고 올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갈수록 위태로워졌어요. 조금만 더 가면 줄이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복산 맞은편 고원산에서 나무를 하던 한 사내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줄 끊어져 위험해 어서 올라가 한 사내가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이었습니다. 메아리라도 들을 법한데 석이버섯 따는 재미에 빠진 이 사람은 전혀 듣지 못했지요. 이봐 그러다가 당신 죽어 사내는 고함을 지르고 질렀습니다. 그제야 줄에 매달린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었지요. 줄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곧바로 달린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라갔어요. 디린 바위 위에 올라가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고함을 질러준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반대편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고맙소 그 뒤로 이 산을 고함 산이라고도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막내 딸 댄둥이 옛날 어느 인디언 마을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 두 언니는 심술굽고 마음씨가 고약한 반면 막내는 마음씨가 고운 예쁜 아가씨 였습니다. 이들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떠난 사이에 두 언니는 막내를 불 속에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막내의 얼굴에 흉한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막내 딸을 댄둥이라고 불렀어요. 인디언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천막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추장과 그의 노이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추장의 모습은 노이동생의 눈에만 보이는 것 이었어요. 보이는 것 이라곤 추장이 벗어놓은 사슴 가죽 신발뿐 이었는데 그 신발도 추장이 신으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추장의 노이동생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추장님께서 신부를 맞이하시겠답니다. 하지만 신부는 반드시 추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마을의 처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추장의 신부가 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장의 천막에 들어간 처녀들은 잔뜩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터덜 터덜 걸어 나왔어요. 추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덴둥이의 두 언니도 멋을 잔뜩 내고 추장의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덴둥이는 누더기 옷에 아버지가 신던 장화를 신고 따라 나섰어요. 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어딜 따라오는 거야? 어서 돌아가지 못해? 저렇게 흉한 애가 내 동생 이라니 정말 창피해. 큰 천막에 당도하자 두 언니는 매사운 눈초리로 덴둥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막 안에서 추장의 누이동생이 나와서 말했어요. 이 마을의 처녀라면 누구나 추장의 신부가 될 기회가 있답니다. 덴둥이 아가씨도 어서 들어오세요. 추장의 누이동생은 추장이 있는 곳으로 두 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 언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지요. 어머 어쩜 저렇게 잘생기셨을까 글쎄 말이야 추장의 누이동생이 두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추장님이 어깨에 걸치고 있는 끈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네 가죽끈 이에요. 그럼 추장님이 타고 있는 썰매에는 어떤 끈이 메고 있죠? 초록색 덩굴끈 이에요. 추장의 누이동생은 굳은 표정으로 쌀쌀하게 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거짓말을 능청스럽게도 잘하네요. 당신들 눈에는 추장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서 돌아가세요. 거짓말쟁이 같은 이라고. 두 언니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허둥지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추장의 노이동생은 이번에는 댄둥이를 향해 물었어요. 추장님이 보이나요? 네. 댄둥이는 수줍은 듯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추장님의 어깨의 맨끈은 뭐죠? 등나무 덩굴이에요. 썰매끈의 빛깔은 아름다운 오생 무지갯빛이에요. 맞았어요. 당신은 마음씨가 무척 고운 사람이군요. 추장님은 마음씨가 아름다운 사람만이 볼 수 있답니다. 추장의 누이동생은 댄둥이의 손을 이끌고 천막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냄새가 고약한 약을 댄둥이의 얼굴에 난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흉하던 상처 자국이 실샌듯이 사라졌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자 댄둥이는 몰라보게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늠름하게 생긴 추장이 들어와 댄둥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쁘군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요? 댄둥이는 부끄러운 듯이 눈을 내리감고 머리를 조금 끄덕거렸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삼신당 전설 고려말 여주 여강가에 이포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변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다른 마을로 가려면 험한 산을 넘어가거나 배를 타고 다녀야 했기에 인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포리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낡은 배 한 척으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며 그 품삭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근에 마을이 워낙 없다 보니 배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지요. 어느 날 최씨 부자는 이포리에서 서울까지 짐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퍼나루에다 짐을 운반해놓고 돌아오려는데 한 스님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이보시오 사공 어디로 가시오 혹시 여주로 가는 길 아니요 나도 여주까지 가니 좀 태워주시오 배싹은 넉넉히 드리리다. 스님 저희가 여주까지 가는 것은 맞으나 스님이 보시다시피 우리 배는 닷도 없고 낡아서 무척 느립니다. 여주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 속력이 빠른 다른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난 문제없소 다른 배를 타려고 했으나 모두가 승려를 싫어하는지라 태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배에 태워주면 정말 고맙겠소. 고려 말엔 불교가 탄압을 받던지라 승려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찰이나 승려에게 주어졌던 혜택은 모두 없앴고 사찰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나마 있던 사찰도 깊은 산속으로 쫓겨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승려에 대한 인심도 사나울 수밖에 없었지요. 느려도 좋으니 부디 태워주시오. 스님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 이 배라도 타시지요. 그러나 다른 배보다는 훨씬 느리니 여주에는 아마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오. 그나마 태워주니 내가 더 고맙소. 스님이 합장하며 배에 올라 좌정했습니다. 스님을 태운 최씨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껏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노를 젓는 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노가 아주 가볍게 셋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 어쩐 일인지 배가 부드럽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 저거 보세요. 벌써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다른 때 같으면 반나절 정도 노를 저어야 지나가는 곳이건만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바람도 없고 잔잔한데 이 배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우리 배는 돛도 없는데 정말 이상하네. 노를 젓던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우리 배가 돛배를 앞질렀어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게 말이다. 귀신의 조화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라? 아버지 아무래도 귀신이 조화를 부리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돛도 없는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도칠 단 배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니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지경 이었지요. 최씨 보자는 놀라서 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전설 속에 산다는 용 두 마리가 배의 양쪽에서 배를 끌고 손살 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구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저 저건 용이라는 거 아니요? 세상에 아버지 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대로 죽나보다 저 용이 우리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가봐. 아버지 저 용이 우리 배를 끌고 가요. 이제 저희는 죽었어요. 이 일을 어째요? 스님 우리 배를 용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눈 좀 떠보세요. 스님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 입니다. 스님은 눈을 떠 용을 한 번 쓱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때 아들이 조용히 아버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 스님이 아니 스님이 왜 아무래도 저 스님이 도수를 부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보통 스님이 아닌가 보네요. 아들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엉덩방아를 찌었던 아버지가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아무래도 도승인가보다 스님이 영엄한 도수를 부리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용이 배를 끌고 갈 수 있겠니? 아버지와 아들이 놀라는 사이 스님이 눈을 뜨더니 최씨 부자를 바라보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제야 최씨 부자는 용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지요. 아버지 점심 요기를 해야 하는데 배 안에는 생선밖에 없으니 이 일을 어쩌지요? 스님은 생선을 드시지 않을 텐데 어찌하겠느냐 생선이라도 끓여서 대접해야지. 최씨 부자는 배에서 잡은 고기에 배추를 넣고 생선국을 끓여 스님에게도 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스님 점심 공양은 생선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기에 물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나 있었기에 최씨 부자는 자신들만 먹을 수 없어서 스님에게 대접하고자 한 것이었지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고맙소 맛있게 잘 먹겠소. 스님은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생선국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씨 아들이 스님에게 물었지요. 스님 불과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고 들었는데 스님은 어찌 물고기를 잡수십니까? 스님은 생선국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한데 스님은 지금 생선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 나는 살생을 하지 않소.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보여줄 테니 지금부터 잘 보시오. 최씨 보자는 스님의 말에 스님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님이 배의 가장자리에 앉아 엉덩이를 강쪽으로 대고서 바지를 훌렁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의 하얀 엉덩이를 보자 놀란 최씨 보자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생선국을 먹었더니 배가 살살 아파져 웃는 구려 내가 지금 똥을 놀 터이니 내 똥을 잘 보시오. 네? 스님의 똥을 보라고요? 내가 좀 전에 먹은 것이 똥이 되어 나올 것이오. 그러니 무엇이 나오는지 잘 보시오. 스님은 힘주어 똥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힘을 줄 때마다 똥 덩어리들이 강물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똥이 아니라 똥 색깔처럼 배가 노란 물고기 였습니다. 아버지 저건 똥이 아니라 물고기 에요. 분명 스님이 똥을 쐈는데 똥이 물고기로 변해서 헤엄치고 있어요. 아들이 뒤로 벌렉 넘어지며 놀라 소리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저건 아까 우리가 생선국을 해먹은 빠가사리 같은데. 맞아요. 아버지. 그런데 저 빠가사리는 배가 노란 색깔 이예요. 참으로 신기하구나. 아마 스님의 배에서 나오면서 스님의 똥 색깔 때문에 배가 노랗게 되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아버지. 정말 보통 스님이 아니시네요. 빠가사리는 원래 다른 물고기들처럼 배가 흰색이었는데 무학대사가 강에서 똥을 눈 이후 무학대사의 똥 색깔이 옮아서 배가 노랗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무학대사의 똥 색깔을 닮아 배가 노란 빠가사리는 강으로 떨어지자마자 힘차게 헤엄쳤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희가 몰라배웠습니다. 저희를 도와 배를 빨리 몰게 했는데도 불경스럽게 스님을 의심하고 생선국을 올렸습니다. 불충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님. 아버지와 아들이 무릎을 꿇고 스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왜 이러시오 얼른 일어나 앉으시오. 스님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나 앉혔습니다. 그 사이 배는 어느새 여주에 도착했어요. 정말 눈감착할 사이였지요. 고맙소. 덕분에 맛난 음식도 먹고 편히 잘 왔소. 나는 무학이라는 중이오. 지금 신륵사로 가는 길인데 오는 길에 다시 들리겠소. 그럼요 스님 꼭 찾아오십시오. 그때는 정말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스님 부디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최씨부자는 고개를 숙이며 무학도사가 가는 길에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최씨부자와 헤어진 무학대사는 그 길로 신륵사로 향했습니다. 무학대사의 스승인 나홍선사는 고려말에 뛰어난 승려로 밀리앙의 영원사로 가던 중 병이 나서 신륵사에서 돌아가셨어요. 나홍선사의 장례인 다비식은 여강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서 치러졌지요. 무학대사는 스승을 생각하며 바위 위에 서 있는 광월헌에서 여강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광월헌은 나홍선사를 따르던 신도들이 나홍선사의 다비식을 치른 자리에 세운 정자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보면서 잠시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던 무학대사는 극락보전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륙사 극락보전 내부 대들보 상부에 천추 만세라는 현판이 보였습니다. 나홍선사가 직접 쓴 글이었지요. 스승의 글씨를 보니 마치 스승을 만난 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온 무학대사는 자신이 젊어졌던 바람을 열고 그 안에서 조그만 나무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언제까지나 스승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스승님은 불자들의 영원한 깨달음이십니다. 이 향나무처럼 언제나 중생들에게 영원한 향기를 주십시오. 무학대사는 정성스레 향나무를 심으며 스승인 무학대사를 기렸습니다. 무학대사는 향나무를 심기 위해 신륵사를 찾은 것이었지요. 스승을 기리는 향나무를 심은 무학대사는 그 길로 이 폴이 최씨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최씨 아들이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씨 아들은 상중에도 반갑게 무학대사를 맞았어요.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상중인 것 같은데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어젯밤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고 정신이 없습니다. 상중이라 스님께 제대로 대접도 못해드리니 어쩝니까? 대접이라니 말만 들어도 고맙소. 그나저나 아버님 맷자리는 잡았소. 갑자기 상을 당하여 아직 맷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맷자리를 하나 잡아줄 터이니 거기에 묘를 쓰시오. 스님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소. 내가 잡아준 아버님 산소자리 앞으로 창차 길이 날 것이오. 그 길에서 소 말발굽 소리가 나거나 철마가 달리면 자손들은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스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길이 나면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자손이 잘 될 것이오. 그러니 명심하시오. 무학대사는 최씨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산소자리를 잡아주었어요. 최씨 아들은 무학대사가 잡아준 곳에 아버지의 산소를 마련했지요. 그 무덤이 철형 최씨의 시조를 모신 멧자리가 되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최씨 아들이 장례 치르는 것을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니 정표를 주고 가오. 이포리를 떠나기 전 무학대사는 최씨와 함께 산에 올라 북쪽 강가의 바위 틈에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훗날 이 지팡이에서 잎이 자랄 것이오. 지금은 인가가 없지만 지팡이에서 잎이 자라고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이 마을은 번창할 것이외다. 앞으로 일가도 이루고 풍족하게 잘 살게 될 터이니 건강하게 잘 지내시오. 바위 틈에다 지팡이를 꽂아놓은 무학대사는 최씨가 미쳐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산에서 내려가더니 어느 틈에인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인가가 거의 없던 이포리 마을은 무학대사가 꽂아둔 지팡이에서 잎이 나자 그 이후로 꾸준히 인가가 늘었습니다. 무학대사는 하늘이 내려준 도승임이 틀림없어. 최씨는 진심으로 놀라고 기뻐했지요. 민가가 늘어나자 배를 운항하는 최씨는 마을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느라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형편도 점점 좋아지고 총각으로 늙고 있던 최씨는 마침내 장가도 들어 일가를 이루게 되었지요. 최씨의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하며 무학도사의 신령스러운 일에 강탄하기 바빴습니다. 스님을 서울에서 여주로 배에 태워온 것뿐인 할 일이 없는데 스님은 이렇게도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씨는 진심으로 무학대사에게 감사했습니다. 무학대사가 심어놓은 지팡이는 제법 은행나무의 모습을 갖추며 쑥쑥 자랐습니다. 무학대사의 말처럼 나무가 커갈수록 이포리는 점점 민가가 늘어 마을이 형성되고 번창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전국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포리만은 멀쩡했어요. 이포리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난리라는데 우리 동네만은 전염병이 돌지 않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 그러게 말이오. 이게 다 무학대사가 최신의 맷자리를 명당에다 잡아준 덕분이지 뭐요. 그 맷자리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마을 사람들은 이포리가 번창하게 되고 전염병도 없는 것이 모두 최신의 시조 덕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최신의 시조 덕으로 잘 살고 있으니 삼신당을 세웁시다. 삼신당? 우학대사와 최신의 시조 마을을 위한 수호신을 모신 삼신당 말이오. 그거 좋은 생각이군. 당장 삼신당을 세웁시다. 의견을 모은 마을 사람들은 최신의 묘지에서 30미터쯤 올라가는 산중 덕에다 삼신당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해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제사를 지냈지요. 세월이 흘러 은행나무는 아주 거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예언한 대로 최신의 시조 묘 앞으로 길이 났습니다. 그 길로 소와 마리 다니더니 어느 해부터 인가는 무학대사가 말한 철마 곧 자동차가 하루에 수백대씩 다니게 되었지요. 조상님 묘 앞으로 길이 나면 반드시 이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군. 아무리 무학대사가 떠나라고 했다지만 살던 터전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신의 자손들은 그대로 이 포리에 살았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조그만 가게를 내어도 손해만 날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최신의 자손들은 다시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길이 나면 이곳을 반드시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 무학대사와 시조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최신의 자손들은 하나 둘씩 이 포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무학대사가 잡아준 최씨 시조의 맷자리는 돼지 혈이라고 합니다. 돼지의 눈에 해당하는 자리에 묘지가 있는데 돼지의 입과 머리 사이로 도로가 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돼지 머리가 잘린 형상이 되어 자손이 이곳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이랍니다. 외지로 떠난 최씨 자손들은 거의 모두 성공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에 들려드린 곰내고개에 대한 편견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곰내고개를 지나가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가 한 청년이 그 고개를 지나다니면서 그 편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편견이란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남녀에 대한 편견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등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친 편견은 최대한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ovich